오랜만에 내부 고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 잘 읽어보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자, 기업은 고용인과 고용주의 이윤축을 위한 계약관계로 유지된다. 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회사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뭡니까? 고용인이 되겠죠. 아이 죄송합니다. 고용주가 되겠죠.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고용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결속력은 이윤창출을 위해 생길 뿐이다. 자,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기업. 자, 기업이 근데 내가 이제 고용된 기업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노조 파괴 같은 걸 한다든가 환경오염 같은 걸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사회에 알리는 것은 뭐다? 정당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고발이라고 한다고요? 내부 고발.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기업의 불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 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제가 내가 어떤 기업의 내가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플러스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업의 잘못된 걸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갑니다. 1번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뭐 위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전혀 관련이 없죠. 2번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협력과 결석관계 형성할 수 없다. 역시 위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아니 어떠한 경우에는 내부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조직에 충성하기를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서 떠나야 된다. 지금 내부 고발한 사람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게 요즘 내부 고발 요성이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땅콩 회양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잉 백 뭐 이런 거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좀 알아서 찾아봐 주시고. 5번 고용에는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그렇죠. 조직에 대한 어떤 고용에 대한 책무는 당연히 발생하지만 내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